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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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구리 한 번 어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들. 좋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매일 처음 공개했었는데 이렇게 옷도 입어보고 지금 우리 매일 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지금의 끝으로 저희는 인사하고 시작할 정도로 마지막에 끝나고 인사할까요? 네.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첫 콘센트 하루인 콘서트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코로나19와 오늘 이렇게 순찍 잘 지켜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즐거운 추억을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엔콜팬트로 저희 매일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he Best KD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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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